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절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멈추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복음 누리게 하시며 주신 말씀 가지고 나왔던 모든 현장마다 성령에 충만하여 현장 살리는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재생되어진 시간되게 하시고 이 힘을 가지고 모든 만남과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워지며 삶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은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칭찬하실 정도의 절대 믿음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절대 믿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절대 믿음인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젊은 나사를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래서 이 예수라면 병든자를 치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죽은 자신의 딸까지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온전히 맡겼던 회당장 야이로의 차원이 달랐던 그 믿음 그리고 12년 동안 알아왔던 혈류증 때문에 수많은 의사에게 병을 보였지만 낫지 못하여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조차 각오하고 생명을 보고 나아갔던 한 여인의 확고부동한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절대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한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과 같기를 바라고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절대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적으로도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재생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운동을 한다라고 할 때에도 운동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고 했을 때 운동 후에 휴식의 시간을 통해 그 손상을 입었던 근육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회복하면서 근육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경기를 나서는 선수가 운동하고 또 경기 후에 훈련 후에 반드시 멈춤의 시간을 통해 잘 쉬어주고 휴식을 취해줘야 최상의 경기력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계속되는 사역과 훈련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드시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방향 맞추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나의 삶의 플랫폼으로 삼게 되고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멈춤의 시간이 과연 언제입니까? 바로 하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늘 앞에 멈추는 시간이고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절대 믿음이 되어짐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대 믿음을 가진 절대 제자가 살아야 하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왜 당장 야이로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들은 이야기가 자신의 삶에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영적 터닝포인트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터닝포인트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기자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 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례의 세계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은 이라고 누가복음 3장 3제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하는 삶이 바로 영적 터닝포인트를 일으키는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인들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복음이 없어 황폐해진 이 시대 가운데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참된 치유와 회복, 참 평안과 행복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 나라의 백성에 임할 그 심판의 성격과 그 언양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 후에 이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그 사역의 실체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복의 시작인 40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이제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의 죄악이 사암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자할 것이다 라고 가서 말해주라 하시면서 이 회복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에 그런데 이렇게 죄의 사암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선포하는 장소가 과연 어디입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망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된 그 장소는 광야이고 사막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현장의 모습이 이루어하다라는 사실이겠습니다. 굉장히 발전되어져 있고 어떤 풍족한 모습의 도시의 환경과 같거나 또는 사람이 많이 모여져 있어서 많은 사람이 듣게 되어지는 그런 북적거리는 광장 같은 곳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황폐해져 있고 참담한 모습의 광야와 사막 같은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도 우리가 가는 현장의 영적 모습과 또 오늘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 이렇듯 황폐하고 참담한 모습이라는 것을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할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분명히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술과 산업은 발전하였고 부는 날로 증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은 점점 편리해지고 편의해지고 있으며 생산성은 날로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들 계속 이루어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한 후유증이 있다는 것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후유증 전도가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상황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더욱더 심한 전염병, 환경의 병, 중독 등의 문제가 더욱 심하게 올 것을 우린 또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이 아니라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등과 같은 마음의 병과 정신의 병, 영적인 병까지 더욱 많이 발전하게 될 것이고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생길 것이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는 일상이 될 만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매번 접하게 된 소문, 소리 역시 이러한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마치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에게 그 잔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자기가 벗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그 사람의 뺨을 때리고 지하철에서 난동을 피웠던 그 아저씨의 모습처럼 한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사생대회에 왜 자신의 딸이 제출한 그 그림은 누락시켰느냐며 그 편의점들을 협박하고 자기의 승용차로 편의점 내부로 돌진해 들이받았던 그 한 여성의 모습처럼 인천 영종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치킨을 배달하던 오토바이를 치어 사막에 이르게 하였는데 그 운전자가 사고 직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119에 전화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법적 책임을 물었던 그 한 사람의 모습처럼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매번 일어나고 있고 또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해답으로는 도저히 답을 줄 수 없다는 역시 우리는 매번마다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광야처럼 메마르고 사막같이 황피하여 참담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정확하고 올바르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성경은 이 모든 문제가 다른 문제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영적 문제이며 그로 인해 죄를 범하게 된 영적 질병에 대한 문제이고 자신의 의지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답도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며 가장 먼저 죄를 해결받아야만 하고 가장 먼저 사탄의 권세를 꺾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해결받으며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절인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갑없는 은혜로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도 답을 줄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광야와 사막 같은 현장 그 노바디의 현장으로 가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영적으로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완전히 치유한 해답을 주는 에브리바디의 역사를 일으키러 오늘도 너희는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는 모든 현장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황피하고 참담한 신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려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죽치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와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리고 인간이 이룬 모든 성취는 마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아서 마르고 시들게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는 것을 가서 말하고 전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또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예정하신 약속대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신다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조상이 범죄한 그때부터 타락한 그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구원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시대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복음을 지속적으로 선포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약속의 성취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세대 역시 이 약속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외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악망하고 이 말씀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새해의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영원하시며 유일한 구원의 해답임을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그렇게 외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십니까? 황폐한 광야와 사막 같은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새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라 내가 새해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글짐승코 승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예비한 그 길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께서 임지하사 그 현장의 왕이 되시고 그 현장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나서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마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마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광야 같아서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이것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사막과 같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신령이 너무나 메말라서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안 되고 해갈이 안 될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자고 가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살아나게 되어지고 절망에 빠졌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만 만지고도 믿음에 손을 든 그 순간 치유된 것과 같은 그 치유와 참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과 현장 가운데 있게 될 줄을 주인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나눈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믿음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과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영향력을 입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황폐하고 찬담한 현장과 신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참된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현장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성도와 랩몬트가 온라인 예배 가운데 성공하도록 그리고 개인의 가정과 기도 제목을 위하여 다같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절대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혈중하는 그 여인처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가지고 생명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절대의 믿음 가지고 있는 모든 현장마다 영적 영향을 깊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황피하고 참담한 광야와 사막 같은 저 현장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대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비록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모든 선도 램스들이 집중하여 은혜 받으며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다같이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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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